지난해 한국 뮤지컬 대상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이 오늘과 내일 안동무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.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액바지 무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은 팝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연주와 역동적인 군무를 선사합니다. 특히 이번 안동 공연에는 뮤지컬 스타 김다연 전동석과 함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정재현 강필석이 출연합니다.